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특히 대선을 앞둔 여야 간 대립에 공화당 내분까지 겹치면서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. 미 상하원에서 각자 준비에 들어갔던 안보 관련 예산 법안이 양쪽에서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. 민주당 다수인 상원은 양당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개입 후 공화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. 앞서 상원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, 이스라엘, 타이완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등 1,180억 달러, 우리 돈 15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. 민주당은 국경 예산을 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이라도 표결에 붙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역시 공화당 반대가 거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불과 7석 차 다수로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. 민주당 반대 속에 공화당 주도로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줄인 법안을 상정했지만 당내 이탈자가 나오면서 부결됐습니다. 국경 통제에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추진한 마이오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단핵도 단 3명의 이탈표로 실패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대선 국면에 공화당 4분까지 겹치면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워싱턴에서 SBS 남승동입니다. 원하는 것입니다.